안녕하세요. 그린그린은 알베르키입니다. 키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고 벌써 3월의 마지막 주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셨을텐데 뜻하지 않으니 벌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멈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부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부터 인류는 극복할 것입니다. 아니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수치,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지키면서 삶을 이어나가야 하겠죠. 오늘도 숨쉬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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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어느라 힘들어. 오신 내게 잘 안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